좋은 향기, 예쁜 색으로 우리의 눈과 코, 그리고 마음까지 즐겁게 해주는 꽃. 그 꽃이 매주 내 일터로 찾아온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? 꽃을 보면 마음이 안정되어 업무 능률도 자연스레 올라갑니다. 코디는 일주일에 한 번 꽃을 디자인해주고 향기가 다한 꽃은 가져갑니다. 기업이 산 꽃의 일부는 요양시설, 소방서 등 지역 공동체에 전해지기도 합니다. 꽃과 함께하는 행복한 일터. 일터에는 꽃을, 화해농가에는 웃음을.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. 꽃 코디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립니다. 일에 꽃을 더하다. 원테이블 원플라워. 일에 꽃을 버는 taraf. 원테이블 원플라워. 일에 꽃을 느끼고 향기, 손으로 가봤습니다. 일에 꽃을 그래도 함께하는 꽃의 마음을 терimize amidst.